1, 2, 3, 4, 5, 6, 7 현재 5점 두 번만 더 뒤면 고향 가네요 오랜만이네 파이팅입니다 점프파는 잘해보자 사실 이제 뭐 지면 진다는 마인드 7연패나 8연패나 그렇죠 가비 미안할게요 원래 라인 밀면 좋은데 좀 애매한데 잘 크기나 해봅시다 이번 판 파밍 열심히 해서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재미나네요 오케이 굿 차려야 될 것 같은데 2레벨이 먼저 됐어 상대가 당기면 사죠 미는 게 안 됐으니까 까비 차려야겠다 지금은 나까지 급해지면 안 돼 팀이 말렸다고 해서 다스타이 어디 갔지? 안 보이는데요 들어오겠죠 이거는 뒤로 갑시다 엘리스 있으니까 잘할 만한데 이거는 아까비 아깝다 타타도 이거 라인 풀기 좀 애매해서 자 그건 6레벨도 되고 6레벨 속도만 조금만 맞추면 압박도 되겠는데? 집 갔나? 집 가네요 라인 밀고 움직일 생각하죠 굿 아 좀 아쉬운데? 차비 아이고 다 죽었네요 안 하면 괜찮았는데 안 하기 아쉬운 자리였나 보다 카탑 이득 아 발 풀려서 더 이상 맞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발이 너무 풀렸다 차비 차비에서는 이득 받네요 그래도 사실 이거 당해주는 걸로 불만이 있으려면 솔랭을 하면 안 되죠 당해주니까 솔랭인 거니까 제가 카타 같은 챔피언을 못해서 앨리스 어디서 죽었지? 미드에서 죽었구나 아 이거 좀 애매한데? 못 맞겠다 카타가 좀 세서 지금 이것도 가면 카타 있을 수 있어서 저기 있네요 차비 아쉽다 아쉽습니다 오늘 진짜 날이 아닌가 보다 이거 먹어야겠다 죽더라도 나하고 말하자마자 도망가버리기 죽기 싫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빠비 그치 근데 날아가는 추사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아이고 우리의 희망 트린 다미어까지 죽어버린 상황 이기려면 한타를 진짜 잘해야겠는데? 이기려면 한타를 진짜 잘해야겠는데? 애매하긴 한데 아 까비 오 좋은데요? 오케이 트린은 근데 좋은데 참 그래도 제한골드 많이 먹었어요 트린 다미어가 천원 먹었거든요 좀 잘 싸웠다 이번에 일단 호재 1차 호재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떡상하려면 호재가 좀 더 더 떠야돼 아직은 부족하다 전혀 싸웁시다 일단 아 치는데? 이러면 지금 못 가는데? 안 해야돼 안 해야돼 안 해야돼 안 해야돼 안 해야돼 호랍쇼? 어 이러면 집값으면 안 됐는데? 아이고 까비 이 정도 교환이면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 까비 이게 안되다? 아 까비 너무 아깝다 오케이 이러면 괜찮죠 누드까지 잡아줄 수 있다며? 마지막에 조냐 쓰기 직전에 궁 쓰고 썼어야 되는데 좀 아깝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한번 먹고 보자 먹고봐 먹고봐 아 까비 아깝다 아깝다 상대가 마스터 이거 좀 잘 물었다 트란이 좀 떨어진 위치에서 있었는데 사이크가 좀 물렸네요 다만다 잘해보자 용 끄는 건 괜찮은데 좀 느린데 상대 아 까비 어? 아니 뭐야 파이크가 먹었네 바론을 좋습니다 어 트란이 궁이 없어서 안될듯함 네 바론 먹은 게 진짜 천만 다행이긴 하다 하이크가 공으로 먹었네요 아이고 투붕아 아이고 투붕아 까비 해야겠는데 해야겠는데 좋아요 이런거 소비 먼저 오케이 네이스 안 믿고 있었다고 우리팀 좋아요 이러면 용까지 먹을 수 있죠 좋았다리 좋았다리 드디어 끝나 용패? 어 전혀 안 믿고 있었다고 흐하하하 먼저 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일단 쳐 모르겠지만 일단 치겠습니다 일단 뭐 먹긴 했네요 비도 억제기 하나는 뭐 괜찮은데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좋아요 네이스 안 믿고 있었다고 좋아요 곧 비이득 좀 보자 이틈에 게임은 못끊을 듯함 흐하하하 롤러 노려 좋아요 롤러를 혼자 두면 안 되지 이 녀석들아 곧 롤러 노려 옹타 있는데요 롤러 간대리 간대리 안 되죠 네 좋았다리 좋았다리 거의 온 것 같애 얘들아 뭔가 거의 온 듯함 이 정도면 이기지 않았나? 이 정도면 져줘 얘들아 우리 열심히 했잖아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져주자 어? 떼기? 정비하고 와도 될 듯함 사목적이니까 점멸 있을 때 해야겠다 이거는 왜 여기 있죠? 왜 여기 있어 친구야 괜찮아 괜찮아 서버 타명이야 뒤로 가자 돌로 노릴게요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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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호사님의 베이징을 드렸습니다.